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네 지금 을왕리에서 프로필 촬영을 마치고 이제 스튜디오로 왔어요 나머지 촬영하려고 왔고 네 지금 메이크업 수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네요 밥 먹으니까 갑자기 확 피곤해져요 여기 올려놔야 되나? 어디다 올려놔야 해서 쭉 찍어야 되나? 털먼스 사줄이 안 나왔어요 이 멀리서 촬영을 하시면서 자막을 봐드렸어요 너너너로 찾아서 준 거고 여기 있는 저는 아침에 오류역은 출발을 해볼게요 지금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짐 다 붙였고 근데 지금 보드를 보드 케이스가 없어서 비네 들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보드는 그래서 그냥 그냥 케이스도 없이 그냥 실어버렸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타러 가겠습니다 타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첫째 날이 무사히 끝났고요 방금 숙소를 들어가서 얼른 자야 되는데 내일 2시 반에 일어나서 신고 3시 50분에 스탠바이 해야 돼서 거기 얼른 가서 자려고 2시 반에 일어나서 나왔고요 이거는 뭐 너무 큰데 하여튼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사이트 2시 반에 3시 반에 쳐 hoe 1시 반 전 너무 Herman 방금 비행기를 탔는데요, 그전까지 공원에서 대기하다가 거의 한 1시간을 잤어요. 진짜 진짜 너무 피곤해요. 아 대박이다. 무사히 서울로 가서 차겠습니다. 아, 이거 좀 더 잘 안가고 싶어요. 아, 이거 좀 더 잘 안가고 싶어요. 아, 이거 좀 더 잘 안가고 싶어요. 말하지 않아도 그댈 느낄 수 있죠 어마어땅 아픈 기억들은 새우산 캠프에다가 스티커 좀 줬어요 이거는 오수살때 바른 거고 이건 저 스승님이 주셨거든요 오수수 스티커 너무 잘 어울리는 거대인건 뭐야 저는 지압기만 한단의 옷을 입자는 날이 hard 반지면 are you sure? 이름은 날아가 해야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